안녕하세요 주식회사 AU의 김백현입니다 저희는 60기가와 77기가 레이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60기가 차량 내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해 주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 사람이 몇 명이 앉아 있는지 그리고 유아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 60기가 레이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차량 외부 77기가 레이더 같은 경우는 차량 외부에 5개의 레이더를 설치해서 자율주행용 레이더 맵을 만드는 레이더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AU는 주로 티어 1 업체와 자동차 OEM과 주로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넘버 1 업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